하나 둘 셋 셋 어? 땡! 저희 채널의 첫 게스트 토엘 지스트입니다. 진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합니다. 기대하고 왔어요. 형 순두부찌개 좋아해요? 아, 수치? 뭐 해주는 거 먹을게요. 순두부찌개랑 고기를 만들어 볼게요. 태어나서 첫 요리거든요. 다시 한 번, 나 손은 아쉬웠는데? 이거, 이거 맞아? 손수독재 어, 피디님 좀 머리 아프려고 그래. 진영이 이번 싱글 나오고 반응 봤어? 어, 나쁘지 않던데요? 그래? 뭐, 그런 거 같더라. 하하하하 근데 형이 진짜 확실히 네 형이랑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반응이 지리던데? 아니, 근데 원래 좀 그래서 쌓아왔던 게 좀 있으니까 응. 수트가 또 처음에 처음 같이 해봤는데 녹음할 때 어땠어? 제일 깜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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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깜다고? 어. 원래 어때요? 이게 성향이 더 다르고요. 네. 근데 너는 약간 그, 소리, 안 해? 소리가 좀. 아, 다 중요하긴 하죠. 근데 잘 하셔가지고 일단 팔을 자르는 게 아니라 거의 부시는데 팔을 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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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존땐인 것 같아. 존땘다 C발! 여기서 그렇지 말고 이렇게 이게 음악만 하자, 진영아. 혹시 그러면 형이 지금까지 발매하셨던 곡 중에 제일 아끼시는 거죠? 물론 다 아끼는 거에요. 진짜 하나만 딱 뽑잖아요. 아 그거 어떻게 꼽지? 그러면 좀 좁혀서 진영이랑 했던 노래 중에 제일 그걸로 뽑아볼게요 일단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비커즈 저 진영이 노래 중에 가장 효자곡이 효자곡? 가장 효자곡 사실 비슷비슷한데 패라노이드 아닐까? 패라노이드가 사실 좀 뭔가 기폭제 같은 노래였으니까 패라노이드로는 뭐 악몽이지? 패라노이드 악몽 여기가 좀 효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 같은 노래지 진영이한테도 나한테도 사실 진영이 딱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진영이 고등래퍼 끝나고 이제 잠적했을 때 아 그리고 나는 이제 군대 전역하고 갓 이제 아 시바 음악 한번 해봐야겠다 했을 때 약간 만난 거라 아 그래요? 응 아 그래가지고 뭔가 그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뭔가 애틋하지 진영이랑 이렇게 만났던 그 시기들이 그래서 진영이가 좋대도 진영이 편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 아 지금 아 여기 다 같이 먹는 거 아니야? 아 3인으로 돼있을 거예요 아 3인으로 돼있을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양념파가 아니라 고추참치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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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어 아 쌈을 어 근데 맞는 것 같아 네 어 어딜 보고 어딜 보고 맞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야? 아 이거 레시피 좀 봐도 되나요? 뭔가 되고 있는 거 같지 않아? 참다 못한 쥐이스티 기도 요리 많이 내놨어 너가 알래? 쉽지가 않더라 그거 알아? 김종민 순두부 그거 뭐 했지? 순두부 이렇게 넣는 거? 짜는 거? 약간 고취시해 지금 고추참치탕 같은데? 고추참치탕이 맞아 첫 입 먹어볼게요 계란이 존나 맛있네 계란 6개 나왔어 게 나이스 아니 이게 비주얼을 보면 지리긴 해요 비주얼 무슨 죽 같긴 해 약간 중세시대 음식 같긴 한데 맛.. 맛 평가? 맛 평가? 전체적인 이제 오늘 잡기 일단 성체적 맛 평가 8점 드리겠습니다 높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기대의 기준치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훌륭한데? 훌륭한데? 저도 8점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진짜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요? 아니 진짜 맛있어서 한 7.5? 오 오 고춤 맛 같습니다 8점이랑 너무 똑같으니까 다 하실 때 먼저 제작진 분들이 한번 드셔보세요 다 먹어봐 일단 다 같이 피하시네요 얼마 정도까지 주고 이 음식을 사드실 것 같으세요? 돈? 돈이요? 네, 대고 먹는 날 얼마까지 낼 수 있나? 4,000원으로 내리겠습니다 전산이 3만원 재료값이 얼마죠? 제발 인당 3만원이요? 전체로 그럼 만원? 오 그래도 네고가 이게 만원이면 안 먹죠 그냥 순두부찌개가 아니라 고추참치찌개다? 그러면 먹어볼 만한 궁금할 것 같아요 빨리 다음 손님도 오셨으면 좋겠다 다음 손님한테 추천은 해? 드릴만 할까요? 전 무한추천이죠 오세요 밥은 마셔주세요 이거 뭐지? 예 게임을 준비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세 분이 한 팀이에요 대략진이 내는 문제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3개임 맞추시면 이기시는 걸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토이 님의 간단한 애장품 오 맞다 간단한 애장품 그다음에 저희 엑소드너리의 여름 발매 티셔츠들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다 틀리자 애장품이 뭘 애장품? 차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 까먹었어 애장품이 그게 장비예요 애장품? 게임 끝나고 쓰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비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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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쓰시니까 이거는 얘가 너무 애착템 너무 애착템 이거 없으면 좋을 것 같아 피부 같은 느낌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맞췄다 세 개를 못 맞춘다 각자 100만원 기부 우리가? 개연합치네 그러면 주인장이 100만원 기부 아 좋은데? 좋은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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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가시죠 저희가 일단 준비한 게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건데 제가 연습 게임 먼저 레츠고 하나 둘 초록 그게 아니라 보라 보라 몇 천만에 해야 되나? 40초 희경 한 줄 진영이 한 줄 현선이 한 줄 어 잠시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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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요? 레츠고 보라 검정 빨강 노랑 파랑 보라 노 녹색 노랑 검정 주황 검정 파랑 초록 검정 빨강 주황 검정 노랑 파랑 보라 주황 빨강 초록 검정 파랑 주황 보라 노랑 정답 26초 26초 오 뭐야? 뭐야? 족밥이네? 야 구독자 나한테 감사해라 준비를 보세요 이렇게 쉬운 걸 게임을 해 녹색 저희가 준비한 가장 쉬운 게임이에요 일단 첫 번째 게임 성공인가요? 총 5개야? 네 첫 번째 게임 성공입니다 첫 번째 게임 성공 족밥이네? 일단 1점 획득이고 다음 게임 되게 많이 보셨을 문제인데 내가 또 이거 족곳인데 이건 3초 안에 맞춰야 됩니다 레츠고 스페인 하면 끝입니다 하나 둘 셋 손흥민 손흥민 아 근데 아 이런 느낌 얼굴을 이렇게 꾸기시면 안 되죠 저 손이 차린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왕복 3바퀴로 하는 걸로 네 그러면 한 번 가면 한 번 다시 오면 한 번 네 하나 둘 셋 바탈 콕 자 이거 하나 둘 셋 tag 아니 땡이먼저 나왔어요 둘이 형이 다 다음 나부터지? 예 하나 둘 셋 지제 뭐야? 오우 재현이가 뭐야 어떻게 맞췄지? 하나 둘 셋 아우 sh** 이건 진짜 모르겠다. 이렇게 쉬운 걸 게임을 해. 순서 바꾸셔도 돼요. 그럼 너가 첫 방으로 갈래? 첫 방으로 갈래? 네. 나랑 잘할 거 같거든? 왕복한 거 있잖아. 어? 주화야. 여기 갔다가 호일이 형. 진영이 왕복한 거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백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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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이거! 어? 큰 크로즈. 아! 아 기회 좀 늘려야겠다 이거는. 진영이가 팔이 시그니처 숱자니까. 여덟 번? 오케이. 여덟 번. 바로 가. 야 야! 매시 매시! 어 거의. 아 그게 아니. 탈백질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. 하나 둘. 김우빈! 오! 예! 아 되게 맞다. 하나 둘 셋. 어 태형. 하나 셋. 어? 스태프 미쳐봐! 스태프 미쳐봐! 스태프 미쳐봐! 스태프 미쳐봐! 스태프 미쳐봐! 스태프 미쳐봐! 미쳐봐! 진영아 화이팅! 아 시발 누구야 그거! 빨간머리? 누군데요? 하이큐! 하이큐인 것만... 제 이름이 하이큐야? 제 이름이 없지? 가보겠습니다. 3번의 기회가 나왔고 하나, 둘, 셋 땡스! 뭐야 늦게 말해도 될까? 한 번 봐 드릴까? 설마 모를 리가 없으니까 모를 리가 없으니까 또 빨리 말해주셔야 됩니다! 빨리 말해주셔야 돼요! 포스말로 하나, 둘, 셋 1 2개 나왔어! 2개 나왔어! 2개 나왔어! 누구야! 나 몰라! 애니 캐릭터는 아무것도 몰라! 무이치루! 무이치루 아니야? 이건 좀 어려웠다.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! 한 번 나갔지? 이형지 박acción 아! 이 형 Definitely! 이름 뭐지? 스토우커 아! 좀 adapted 로버트다우니 주니언 가클 첫 가지 이건 맞추라고 생각합니다 arti gd 천수 건가 김종국 우와 성시경 One THD 마지막! 하나 둘 둘 아니다! 계속한다 누가 뭐든데? 그만 안 돼? B 아니야 B! 아 이거 왜냐면 뒤에서 B씨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있어요 죄송합니다 재밌다 그니까요 두 번째 게임 실패? 실패! B씨를 못 맞추고 B씨를 못 맞추고 그렇게 말하면... ㅈ대. 다음 게임은 영화 제목을 맞출게. 와, ㅈㄴ 어려운데? 영화 진짜 모르는데. 하나 둘 셋! 살툴 쇼! 내가 일로 갈게. 어, 오케이. 아스트가 첫 방 한 번 할래? 어, 오케이. 좋아요. 이게 첫 방이 은근히 부담스럽다. 영화 잘 모르긴 하지만. 하나 둘 셋! 너의 이름. 으아, 너의 이름. 왜 그런 거 왜 말씀해주세요? 아, 우린 없어 그냥 그대로 한 거야. 나의 일? 둘이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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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레츠 고! 오오오 nicex2 뭔지, 저게? 몰라. 땡! 땡! 아, 현서이를 잘 맞췄는데 왜. 아아~~ 너의 결혼식. 아. 지금 두 번 해. 네. 여섯 번 남은 게. 하나 둘 셋! 어 그 기생충 와 기생충 りました 이상한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브 Calvin 야 이 그냥 유튜브 시작! 아우 주여. 해바라기. 재밌었다. 진영이는 나가있어. 이 개 새끼야! 꼭 그렇게! 다 가지 마요! 하나, 둘, 셋. 어 슬램더. 아 진짜. 그니까 너무. 추천해줘서. 토르? 뭐야? 익스팬더블? 익스트랙션. 아 익스트랙션? 아 너무 어렵다 근데. 자 다음 또 현상이. 하나, 둘, 셋. 어 방재석 씨. 아 이해가 잘하네. 좀 쉽게 나오네요. 하나, 둘, 셋. 내가 왕이들 상임이다. 아 씨X 뭐야 저게. 상! 맞지? 아 관사? 하나, 둘, 셋. 좋고. 다크아이트입니다. 어? 아 씨. 맞네. 마지막 게임입니다. 여덟 번 벌써 다 했다고? 네 여덟 번 다 했습니다. 아니야. 다 했어. 사기치지 마세요. 하나, 둘, 셋. 뭐예요? 땡땡! 범죄화해. 아... 힘듭니다 형. 저희가 지금 2대 1이니까 네 번째 게임은 카멘? 레운. 백설? 공주. 미끈? 럼틀. 어 이런 식으로. 이건 자신 있다 이 말이야. 시빵. 같이야. 요쿠? 야마. 땡. 마요? 내지. 땡. 모나? 코나. 땡. 리네? 리네? 땡. 메이? 콜스토리 씨. 콜스토리 씨. 다섯 기회. 토이 형이 어떻게 자신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. 구독자들 선물 주기 싫은갑다.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. 100만 원 기부 묻고 구독자 선물? 마지막 게임. 구독자 선물 걸고 나팔? 100만 원 기부한 걸로 하고. 자 구독자 나만 밀러. 오케이. 다음 게임은 이제 구요 속에 외침을 준. 뉴질랜드. 죽이겠다. 아무거나. 근데 이거 이어폰이랑 헤드폰이랑 뭐 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야? 이 새끼. 아니 뭐야. 술 취했다 씨. 술 취했어. 안 들려? 안 들려 안 들려. 오케이 오케이. 자 선물 챙겨드릴게요. 이거 너무. 노래가 너무 신나. 또 끝날 때까지 세 문제 맞추는 걸로. 패스도 있습니다. 오. 뉴질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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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세 문제 맞춰야 되는 거야? 야 해야 돼. 뉴질랜드. 죽이겠다. 아이씨. 뉴질랜드. 죽겠다고. 뉴. 뉴질랜드. 쥑. 뉴질랜드. who. How is that? 뉴. 의cü 병신아. 뉴. 뉴. 뉴질랜드. 죽 easy. Optimized apply. 아 패스. 패스 패스. 어. 새로. 세로. 새로. 새로. 새 까. 새로. 색깔. 새. 새. 새 새 정답 맞아 맞아 성격입니다 와이파이 와이마이 오! 와이파이 Stanley 아 안된다 토스트 토스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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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끝난 거 아니야? 우리가 선물 준다 했지? 와 1분 30초! 선물 주는 거죠? 예!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물 증정! 아 근데 이거 진짜 안 됩니다. 뭐라고? 왜? 노래 안 틀어도 돼? 노래 가자. 노래 안 틀어도... 안 틀어도 된다니까! 하나, 둘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. 어 일단 이 채널이 그냥 LC죠? 그냥 LC 처음 첫 게스트로 영광스럽게 출연해서 재밌었고 밥은 밥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밥이 맛있었어요 생각보다. 왜요? 네. 게임이 더 재밌었고 그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전 재밌었어요. 와... 아이리뮬멤버 많이 들어주세요. 아이리뮬멤버 많이 들어주세요. 아이리뮬멤버 많이 들어주세요. 기다렸어. Yes, I am. 기다렸어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오늘 잊게 된다. 오늘 잊게 된다. 내가 남겨둘게. 내가 남겨둘게. 깜짝 놀랐어. 좋아해.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아이리뮬멤버. 하루도 빠짐없이 눈 앞서 Prestige